최근 여주시와 준설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골제 업체를 방문해 계약이나 선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여주시가 관련 업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주시는 최근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양식장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 효과를 받기 위해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투자비를 요구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훈단체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명칭을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내양리와 적금리, 당산리 등 5개 적시장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2021년 이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특정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없다고 전하며 사칭 및 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